동영상 나오고 있으시답니다. 뭐 주문 하시겠어요? 뭐 주문 하시겠어요? 남자마자! 처음 여름날 촬영 중이신데 오늘 현장 분위기를 8글자 하고 있어요. 내가 있어서 완전 짱! 촬영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. 근데 우리가 촬영 현장이나 내용이 왜 재밌을만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? 헤이 헤이 헤이! 그냥 또 다른 개국들이랑 이랬으면 되게 현장 분위기 잡혀야 재밌는 거 같아요. 이 일은 나중에 인사해도 돼요. 선배님한테 인사할게요. 안녕하세요. 수경 씨. 아, 저 밖에 너무 닮아갔어. 네? 네? 네! 사랑해요. 노래 정리할게요. 여기 생산들어. 지금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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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